무작위 희귀 카드를 획득합니다 말살검 쓰릉 뽑을 카드 더미에 말살검을 섞어넣습니다 마술카날 말살 루트 섬탑을 말살하러 왔다 슬라임 다 죽었다 슬라임 퍼졌을 말살검이면은 아니 마술칼날이면은 진노 그렇게 안해도 충분히 데미지가 나와 네베넨 평화같은거 넣어서 코스트 챙기고 고 코스트 말살검 뽑아서 정리를 합시다 데우스바 기나까지만은 분화강화되고 태갑축 사면서 터뜨로 터뜨로 이 터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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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터뜨로 절하는 우아쇼 병 속의 번개 병막히나 이제 대충 사색이나 챙기면 되지 않겠소 손절 손절 말살검 말살말살 자 9 데미니까 쟤네들 이 40 오면 되니까 5코스트만 챙기면 되겄지 요렇게 쓰고 말살검 자비라도 없습니다 이리와 10 이리와 이리와 10 열쇠 팔 이리와 이쁘 이리와 에 에 저 상대 에 뭐냐 뭐 얼마나 얼마나 절하려고 두 장이면 됐다 빨살건 간다 쓰릉 앗 베이비 현실 지배 현실 지배 말살건 슬라임 말살 현실 지배 마술칼날 이 순서대로 나올거란 보장이 있나 그런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곳에 로망이 있다 룬교라미드 룬교라미드 룬교라미드로 핸드 붙잡고 있고 상점가서 쓰레기들 제거하겠습니다 말살말살말살검 이런걸로 룬교라미드 마술카날 에이 아 이렇게 쓰릉 야 베이비 현실 지배 현실 지배 말 어 평가 평가가 이제 현실 지배가 있으면 3장 드로우로 바뀌면서 다른 카드가 두지 그래도 이거 강화하면 방어도 너무 낮아 말살검 현실 지배로 강화돼서 15대리입니다 엠 엠 엠 엠 엠 엠 멀쎄 아 미궁돌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핵셉 핵셉 넣자 감사합니다 간다 꼬챙이 예 예 학습 현실 지배로 달린다 사일러트색 날고 개봤자 날살 범위 안되죠 날살 범위 안되죠 아 뭐야 다 삼프야 개같은 게임 아 다 필요없어요 제거나 쭉쭉 하겠습니다 천신말살 하하 파워 카드 강화해서 더 쓰기 쉽게 하자 라고 말하면서 평가 강화하기 예 나에게 참타되 평가되 현실 지배를 갖고 와라 현실 지배를 갖고 와라 하하 45만큼 다섯번 줍니다 하하 붕괴 취약을 부여합니다 피롭종 지금 단식 괜찮을 것 같은데 바쁜 고수는 말살공 바쁜 고수는 말살공 하하 하하 그냥 명치에 달릴걸 그랬다 타이hel 아 명치나 달릴걸 그랬어 하하 그랬으면 잘 맞 coy 왜 중식이야 외중시계가 있어도 핸드 털 수가 없다 아쉽다 아삭 그것은 우아함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요 소니가 넥치겠다 말쓸고 쓰른 들어와 자식들아 이게 말살거린 검이다 인마 내가 부복한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드루좀 뽑자 내변에 평가 드루좀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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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지배 아니다 지금 정제된 혼돈 먹으면은 공짜로 말살을 멈출 수 있다 15만큼 5번 줍니다 18만큼 5번 줍니다 19만큼 5번 줍니다 계산기 꺼내자 19 곱하기 5 곱하기 2는 190 데미지 다시 갓본종 단축키를 저걸로 해놨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절하고 간다 57만큼 5번 줍니다 희갈김 회피도약 다 좋아보이네 학습을 뽑을 수 있으니까 회피도약이 낫겠지 연꽃 연꽃 뭐 세개 다 좋네 다 좋은데 수비골량 세장밖에 없으니까 판도라 제껴두고 연꽃 해석 이게 덱이지 맞춰 이기고 싶으면 진도하고 딴 거 해보고 싶으면 딴 거 해보세요 딴 것도 센 딴 것도 센데 이기려면 진노해서 힘을 원하는 거야 와 이분 고마쳐 이팔째 같은데 왜 이리 잘하시죠 충돌 강타 손절 일진 광풍 게임을 할 때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진도 덱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다 써보세요 왓쳐 다른 카드들도 세 딴 것도 세지만 그 중 제일은 진노라 하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으 꼬인다 꼬영 대꾸지마라 망할 놈들아 내가 말살검을 들고가서 내 녀석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아이 세상에 뭐야 뭐야 왜 이 시간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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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언클레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님 닉네임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왓처랑 놀다가 들킨거같아 샵 고요함 감사합니다 내면의 평화 두장이니까 고요함 쓰자 뭐야 뭐야 왓처는 어떤 년이야 수비 지우고 내가 제일 쎄다 그랬잖아 변했어 변했어 납도 아닌거같아 말살검 탁 또 쓸데없는 것을 배워버렸군 아니 드루가 드루가 좀 구리인거 같은데 아니 아니 말살검 에이 빨리 죽으니까 타격감이 없네 예비군 필요없어 예비군 불참 맞춰 예비군 불참 맞춰 분화 뺄까 이제 심장 안잡아서 베타하트 없을걸요 있네 뭐야 이거 분화 필요없는 덱이잖아 분화 필요없는 덱이잖아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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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hes 상상 잠시 부터 하지 천 nymi 김 이상 수 일 조 매 현슬즈 음... 삭습 아 그러면은 지금 부봉말고 해제 카드가 없네 명상 해제 카드가 없네 그래도 되지 뭐 문제라도 말살해 말살 병기적 왓처가 일으킬 수 있는 작은 기적 왓처가 일으킬 수 있는 작은 기적 왓처가 일으킬 수 있는 부복 평화 부복 말살 확 셁 킹 쓸 황머링 음... 부복을 강화할까? 뭐 강화하지? 해피도약 좋다 샌드백 나왔다 샌드백이 사람친다 야 현실집에 왜 안나와 여유 좋다 딱 때라 이 맛이 아니야 간다 아 과도자 한 근 썰어주세요 아주 강하다 문명가르기 넣으면 조금 더 빠르겠지 복제발살 거대카카 딱대라 지금 단식 노는 카드네 필요없네 오우야 오우야 벨트 아니 도박집까지 이제 카카 다 죽었다 카카 딱대라 카카 고기 하나요 철저항 추진력을 얻은 다음에 15만큼 아웃버스 15만큼 아웃버스 15만큼 아웃버스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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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살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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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 St.D 말 살 내가 보복한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쓱쓱쓱 날쌔고 날쌔고 완넘이네 이즈 아 아 알파랑 마음의 호세랑 같이 주면서 이걸 밸런스를 잡네